평일에는 되게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여력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저런 그런 비난이나 비판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공병호 tv가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일을 거의 다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2016년도 총선 제주시 갑 의뢰에서 발생한 일을 아주 실력이 탁월한 제야 전문가께서 분석을 해가지고 일관되게 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지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읽어보니까 한 분이 채널이 폭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병호 tv는 정상적인 수준 어떤 외부의 개입이 없게 되면 노출될 수 있는 것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 한 6만 정도 구독자가 있으면 6만 수준 정도의 그런 채널로 이제 보통 사람이면 참 감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탄압 속에서도 방송을 꿋꿋이 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선거 사기 전무를 다 밝혀낸 겁니다 저는 뭐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슨 상을 구하는 것은 없고 제 자신이 사람에게 상을 구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성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그 공을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꿋꿋하게 이 문제를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 이승만의 평전이나 그 당시의 기록들을 읽어보게 되면 조선 사람들이 아주 분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남 이승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지만 중간에 여러분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대한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했고 그 결과로 1948년도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참정권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한빈종 역사 처음으로 이렇게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불이나 불법이나 부정의에 한거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후손들이 여러분 덕을 볼 거 아닙니까 모두가 선급부정 문제에 다 입을 다물고 그냥 그걸 깔아뭉개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자기의 일신을 구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그 운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조차도 저렇게 위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덮는 쪽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가면서 생활 자체가 지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삶이 고단해지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좀 나아질까 다음에는 좀 나아질까 계속 내려가겠죠 선거가 무너진 사회에서 뭐가 이러면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젊은 분이 공병호 tv 채널을 폭망했다 그렇게 이러면 조소를 남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친구야 그래도 내가 있어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다 밝혀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조소는 그냥 접어두고 참 고생한다고 이 정도 덕담을 이야기를 못할 망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늘 방송 막 시작하면서 오늘 댓글을 보다가 이렇게 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거의 완결판이죠 2016년까지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열 번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했던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입으로 여러분들 해결했던 겁니다 거짓이 2016년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처음에 전수조사는 제야 h님이 수행하셨고 그 자료를 여러분 보고 제야 전문가 이름 투입돼가지고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미일관 일관되게 선거를 어떻게 조작해왔는지가 이제 거의 확정적 사실로 여러분들 그냥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그렇게 보고를 받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참 지금 이제 여당의 여론호조 때문에 또 난리법석을 띄우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경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참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참 지적으로 게으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어리석다 경박하고 지적으로 게으르고 어리석고 여러분 그러면은 고생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기우제를 지나고 여러분들 빌더라도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눈에 밟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세상은 뭐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보도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성행 인공지능 에이아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그런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 시장 가치가 여러분들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그런 엔비디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 놀랍기 때문에 오늘도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거칠게 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총선전에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총선전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표를 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잔머리를 굴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잔머리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선거공학적으로 그렇게 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다루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그냥 한심한 겁니다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해가지고 이 현장의 목소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제도 소개해드렸다고 같이 이제 오래간만에 조선일보가 다수 의사들의 목소리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기 시작한 약간의 균형 잡힌 그런 사설을 내보냈는데 그 내용에 이어가지고 현재 의료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쓴 그런 글들 함께 이 문제의 실상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좀 정도를 걸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정도를 바른 길을 걸어야 복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소위 인기가 없는 그런 그러나 필수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숙가 조정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손을 대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의사정원을 매년 2천 명으로 늘려놓으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름들 지방으로 갈 거다 혹은 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분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하수라도 그런 하수가 없는 거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든 나라이든 간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른 길을 그러니까 표를 좀 얻기 위해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 한 번 두고 봐야겠죠 참 어리석고 참 지적으로 게으르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한민국은 위선과 그냥 거짓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이 그러니 말이 여러분들 일단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좌파하고 여러분 달라야 될 것은 우익들은 그래도 정직이라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바로 여설사무금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시류의 편성하고 대세의 편성해가지고 좋다 좋다 이렇게 갔으면 제 성정 자체가 그걸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공병호 tv는 일관되게 사실과 진실 쪽에 써가지고 채널에 대한 탄압이나 박해가 좀 있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체가 Nevada tä snake 이게 functioning 혹은 해완하는 어떻게 해야 돼